이제 풀어줘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종결인데. 종결이 뭐야? 모든 구마의식이 끝나고 비닐이었던 악기가 완전히 분리되면 본래 자신의 의식으로 되돌아와 힘없이 몸이 늘어져 실신한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야 돼. 갑자기 돌려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그거 키, 키. 얼른 풀어드리자. 선생님. 아니, 근데 실신했다, 실신. 지금 모두 기울이 다 빠져나와서. 옆에, 옆에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돌아가신 것 같지. 혜연 씨. 혜연 씨, 기울이 다 왔어, 혜연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빠져나갔어, 빠져나간 거야. 일단 다리부터 풀어줘. 일단 풀어줘, 일단 실신. 실신.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아이고, 원장님. 이거야? 이건 열쇠가 아닌데? 이건 열쇠가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혹시 뭐, 무섭다. 근데 실신했는데 어떻게 들어가? 일로 나가는 거야? 없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저, 여기에 휠체어가 있는데? 아, 휠체어가 있어요? 어. 아, 그럼 태우게 돼. 휠체어 있어요?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긴 뭔데? 야, 이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거다. 휠, 야, 이것도 있는데? 이거, 이거. 휠체어가 아니고 이거. 눕히는 거야? 어. 이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거 휠체어가 편할 것 같은데? 내려가요, 실제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 여긴 뭐가 있는 건가? 야, 형. 빨리 와서 여기서 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이거 우리 막 그때 꼽던 거 있잖아요.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이에 딱 세 가지 글자를 딱 끼워야지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세 가지 글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뭐, 뭐, 뭐. 근처에 뭐 있으면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써. 어. 사, 사, 사. 이거 좀 빼기, 좀 빼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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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손. 어, 엉덩이. 어, 그, 그 다음에 희열 씨, 주머니 봐봐. 주머니에 10시간 정도 봐봐, 주머니에 혹시나. 주머니에. 아, 이거. 아, 이거. 주머니 여기인데? 없어요. 원장님 주머니에 혹시 뭐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어, 원장님. 원장님 주머니도. 어. 없어요, 없어, 없어. 거기 무슨 문제 푸는 건데? 그 막 꼽는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이거예요, 형? 어, 그래! 아, 이래야 움직이나 보다. 아, 알았다. 형. 저 꼽는 거. 어, 옛날에 우리 했던 거, 민정 과목에서. 그래, 그거 있잖아, 그거래. 그거 꼽으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나봐요. 우리 키 있어요, 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나봐, 그렇지? 이거를 꼽아야. 근데 어디다 꼽아야 되지? 이걸 풀에 내려가는 거야? 하늘 천. 이거, 이거. 어? 천의 명? 천의 명? 천의 명이겠지. 아까 천의 명 쓰여있던 거? 천, 내 천차. 아니, 아니. 하늘 천, 하늘 천. 하, 뭐지 이건? 여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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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마이갓. 여기 찾아보자. 이제 뭐가 있겠지? 뭐 알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잠깐만. 왕열인가? 어? 희열? 왕 있고. 희, 희 자를 모르겠어. 아니, 열은 열 십자, 열. 그 열. 그 열, 아니. 그건 십이에요, 십. 어? 희는 뭐죠? 희? 그래, 십자인가? 왕이 열. 왕열? 근데 십자가 모르겠어. 왕열? 근데 십자가 모르겠어. 오. 저기. 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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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들은 날 죽도록 이길 수 없다. 너기를 서 영원히 빠져나짓고 닥칫어. 와아아아아아악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왔는데 또 오씨 어디 딴 데로 갔나? 이제 10분밖에 없어 우리 시간 주인을 못 찾은 악령한테 악취가 나고 그걸 10분 동안 맞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왕혈씨가 뭐 알고 있지 않을까? 왕혈씨 좀 깨워볼까? 어, 희열씨! 왕혈씨! 희열씨! 혹시 뭐 이거 아는 거 있어요? 세 글자? 한 번 와... 본 기억이 없는데? 오늘 뭐 없었잖아 아까 벽에 쓰여있는 천여명은 여기 없는 거지 글자는. 그런 그렇게 쉽게 그냥 땅땅땅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글자를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뭐 힌트가 있나? 안 쓴 거. 혹시 옷에 막 이런데 한 글자씩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종이 어디 써버렸어? 아까 마... 마태. 조마태오. 우리가 지금 밖으로 다시 못 나가지. 네. 요 하나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해결해야 돼.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 그때, 그때 진동아 네가 마지막 풀었잖아. 근데 그때 저희가 힌트 종이가 있었어. 단서가 있었는데. 지하실 뭐 이러잖아. 지하실. 왕혜 씨한테 뭐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왠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우리한테 밖에 없는 거 같아. 이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 왕혜 씨한테 쓸 수도 있고. 이 공간에는 없어. 어? 잠깐만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있잖아. 봤어? 아니. 봐봐, 이거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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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하스피탈에다 해 놨어. P, T, L에다 해 놨어. 첫 번째 거 이거. 거자.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안테나가 생긴 거. 요거. 마지막. 마지막 뭐야? 저 발을 정자가 생긴 건데. 오. 됐다. 요거. 요거. 오. 됐다. 됐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불이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 오. 뭐야? 올라간다. 이거? 빠졌다. 우와. 신기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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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뀌어? 바뀐대. 어? 탈출했어? 잠깐, 잠깐, 잠깐. 탈출하는 게 여기? 잠시, 잠시, 잠시. 어? 탈출했어, 탈출했어. 탈출했다고? 잠깐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잡고. 밝을 때 나온 게 처음이라서. 네, 타 starting. 으아! 아, bater. 아, 뚝뚝, 아, 뚝뚝 No! 뭔가 이 Auft lucky. 우와, 나는 이거 지금 매튬반에 외쳐버린지 몰라. 까지, 민 noted 못하셨고. 나왔기 시작한 우리. 다음 게 성공! idden! 탈출! 탈출! 갈 거야! 아